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저는 페이스예요. 자, 그럼 이거 오늘 우리가 먹방을 찍어볼 거예요. 저희 둘이 다 와사비를 좋아해서 제가 와사비를 사왔어요. 이건 그냥 모르고 뜯어버렸어요. 이거는 그레이스님이 먹을 거고요. 이거는 페이스님이 먹을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그냥 뜯어놨답니다. 이건 콘브레이크인데 제가 잘 좀 먹는 콘브레이크인데 오늘 과자가 없어서 이걸 가져왔어요. 자, 이제 먹방 시작할게요. 초코맛이 확 나네요. 그러게요. 와사비 윤기가 맨 마지막에 먹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컵을 준비했고 주스를 준비했는데요. 아까 촬영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 많이 와셔서 지금... 없어요? 아, 이따 돼요? 아, 이따 돼요? 아, 진짜 큰일 있어요. 아, 아까 전에 안 마셨던 말이에요, 이래요. 한 번 더 안 마셔야 해요, 이래요. 이거 뭔가 중독되는 것 같아요. 저쪽이요? 네. 저쪽이요? 네. 이게 방아져. 이게 방아져. 이거 리치 주스를 엄청 좋아해요. 이건 리치 주스에요. 음, 하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걸 만들어볼... 아니, 먹어볼 거예요. 제가 이건 싸웠고요. 이거는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엄청 많아요. 하고 여기 안에 초코가 들어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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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네요. 음, 맛있어요. 음... 이거 뭔가가... 저 빼빼로... 거기에... 음... 과자에 있고 거기 과자 안에... 뭐지? 이거... 초콜릿 들어있는 그런 맛이에요. 음... 근데... 물기가 살짝 부드러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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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네요. 이거. 네, 주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어서. 저 물에 조금만 마셔보세요. 그럼 컵이나 깔아마실게요. 음... 음... 이렇게 먹방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2개가 남았어요. 이거 하고... 하고 와사비가 남았네요. 네, 와사비. 와사비는요. 저희가 지금 먹어볼게요. 와사비는요. 간거랑 먹어야 진짜 맛이에요. 음... 음... 이거 맛있다. 음... 저희가요. 리알루아 미용 왕팬이에요. 그죠? 음... 그래서 몇 번... 액채물도 만들어보고... 많이 만들어봤는데... 그렇게 실패했어요. 액채물만 만들었으면... 맨날 실패해가지고 문제예요. 맞아요. 재료만 버리고... 근데 여러분... 4번에... 음... 리알루아 미용을... 너 빙수 액채괴물이었나? 아, 맞아. 이런... 이런 소리 나는 액채물만... 그렇게 누르시면 된대요. 그새 잘 먹자. 스틱 Valol 와사비품 파는 benignano "! 이런 소리 하는것은... 방금 peaks 광범드 없어서... 100g 저희가 наши allí 사이에서 한 210g своейろ 저거 먹자. 시 närma 이건 허니, 거기 회사에서 나온 허니 땅콩도 있고 와사비 땅콩도 있고 그런 거 엄청 많이 먹었어요. 특히 와사비 땅콩. 여러분, 여기가 근데 삶이 좀 많이 다니는 운동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몇 번씩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양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인도가 여름이어서 지금 방학이라는 상태예요. 근데 여름이니까 이게 여름이니까 그늘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늘이 있는 걸 찾았더니 또 사람들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요리가 제일 낫다 싶어서 이렇게. 근데 혓바닥이 매콤하네요. 이거 진짜요, 그냥 맛있어요. 뭔가 처음에는 와사비 먹었을 때 싫어했었는데 맞아요. 뭔가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저것이. 뭔가 느낌이 중독이라는 뜻이죠? 완전 빠중독은 아니고? 그건 안 돼. 뭔가 계속 먹고 싶어진다. 내 생각으로. 골고루가 와사비 엄청 좋아해요. 맞아요. 근데 신기한데 왜 이게 뻥 뚫려 있을까요? 초콜렛은 살짝 안쪽에 이렇게 살짝 바르고 안쪽에 이렇게 초콜렛을 다 채워 먹지 왜 이랬을까요? 근데 초콜렛이 적으니까 또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달면 또 안 좋았다. 약간 과자 가루가 나와요, 여기서. 여기 매트에다가 잘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요, 이젠 전 많이 흔들어서. 어차피 여기 일단 털어야지. 여기 조작할 때. 한 개 먹방 해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제가 친구랑 첫 번째로 피크닉이라는 것을 해봤어요. 전 인도 친구랑 몇 번 해본 적 있어요. 한국 친구는요? 한 번도 없죠. 제 머리 진짜 처음이에요. 한국 친구는요? 했던 것 같긴 해요. 한국에서는. 하지만 인도에서는 한국이 없죠. 저도요. 한국에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만해서 잠시 보고 와서. 저는 또 한 번 더 먹지 못해요. 딱 제 유닛 입은 색이 없네. 헤엄이. 산책이 없는… 근데 우리가 너무 더울까봐. 선풍기를 하나씩 가져왔어요. 똑같아요. 근데 저는 헷갈릴까봐 이 줄을 뺐어요. 하고 저는 여기 한국… 뭐지, 한국어로 써 있어요. 한국 디스트레가 써 있는데, 저는 중국어로 써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중국어예요 담배 삐는 거 같다고요? 담배 삐는 거 중국사람 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지금 막 막 이렇게 얼굴 내려주세요 얼굴 내려주세요 왜 중국사람한테 인사했네요 아무튼 저 아저씨들도 우리가 웃기나봐요 왜 자꾸 웃기나봐 과자를 계속 먹어서 그래요 네 우리 와사비 하나씩만 더 먹고 우리 멤버들의 과자를 먹을게요 컷! 오늘 잠깐 스크롤 해볼게요 28분 아리 자 아 아 아 아 아 아 뽀뽀했어요 여러분 이 친구 너무 굳어있는 친구 나한테 뽀뽀 안 해줘 이건 당연히 안 하죠 뽀뽀는 아니에요 친구끼리 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남은 거를 먹어요 벌써 다 부서지고 다 녹았어요 이 거절에 초콜릿이 있는 거절이에요 이거 누가 먹던 거 같지 생각나요 제 거는 완전 양이 제 거는 완전 폭살난 상태예요 아예 안 보이군요 제 건 누가 먹은 것 같다는 거예요 전자리인지 한 30분 이상은 보려봐 아니요 그렇게 뜨거워요? 봉지 먼저 봉지는 많이 안 뜨거운데 안에 이거 데워진 느낌 여기 초콜릿이 엄청 나 이게 뜨거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여기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거 한국어로 음 칸촉이라고 하나? 칸촉 같은 거예요 칸촉 칸촉 아니 칸촉이 아닌가? 칸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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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칸초 아니에요 칸초 아니에요 칸초 맞아요 이게 똥글똥글한 과자 맞죠 아 칸촉 말고 이거 칸촉 같이 안 파고요 이거는 그 뭐였지 아무튼 한국 가량 물산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또 맞고 납작한 거예요 또 맞고 납작한 거예요 이거는 뭔가 칸초 같은 느낌? 저 아저씨 또 웃는 거 잠시만요 얼굴 좀 가리겠습니다 여기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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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부끄럽다 부끄럽다 보지 않은 쥐 쥐 쥐일수 봐봐 봐봐 쥐일수 노 웃겨 여러분 방금 저희가 주먹인이라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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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는데 저희가 와서 잠자리 여기가 노 이런 식으로 왔어요 아니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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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아 웬만에 학교 와서 노아봤는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꾸덕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기서 원래 그러면 제일 맛있는 거 하나씩 골라가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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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와사비 와사비 두번째 하나 둘 이건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그냥 로레라고 불러고 이건 CDR이라고 불러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네 맛있는 것은 두번째로 맛있는 것은 롤 뭐 이거예요 과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것은 이 과자 네 맛있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네번째는 이것도 근데 엄청 맛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시리얼이라서 역시 오면 같이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암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단 첫번째 자리, 두번째 자리, 세번째 자리, 네번째 자리를 정해줬는데요 이렇게 오늘 재미있고 맛있게 먹방을 끝났습니다 아 네 자 그럼 다음엔 더 재미있는 영상 기대해주시고 근데 좋은 먹방을 더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불러주세요 하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 좋습지 collector